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한국에서는 한국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졌고 미국에서는 파산의 왕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입니다. 유력한 상무차관 지명자도 역시 거부인 시카고컵스의 오너 차드 리켓입니다. 밀 럼리의 국무장관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혼외관계인 여성에게 1급 비밀을 알게 한 전 중부사령관 데빗 피트라우스 이름이 거론됩니다. 미시건주 최종 선거 결과가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미시건을 포함한 세계주에서 재검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재검표를 하기 위한 비용 450만 달러는 거의 모여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인선과 공약에서의 이탈 등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미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잡지 뉴욕커는 트럼프 승리에서 보이는 밝은 면을 전했습니다. 주민발의안 58통과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학생이 동성애자일 때 부모에게 알리는 법안이 상정돼 논란입니다. 일본은 공원에 탱크부대가 배치되는 등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타가 있다는 거짓 신화를 자녀에게 알리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먼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해드렸었던 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대 내용으로 알려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그제 올해 추수감사절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의 판매는 별로일 것 같다 하고 대부분의 소매업소가 각오라고 할까요? 그러나 또 다른 희망이라고 하면 블랙프라이데이 이번 주말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어제의 판매도 괜찮았고요.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 주말의 나흘이죠. 어제부터 그런 판매 괜찮을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도 NPR 방송은 여전히 별로일 것 같다라는 시각도 전하고 있던데 역시 그 경제 분야에서는 블룸버그 뉴스가 좀 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포함해서 많은 빨리 그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로이터라든가 AP통신을 보면은 이번에 그 할러데이 시즌에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미국 대선에서의 누가 이길까 그럼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분명하게 지금 화요일 날 결정이 됐고 지지난주였던가요 벌써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그 경제에 대해서는 힐러리 퀸턴보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메시지 같은 것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게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중간층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도 돈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심리적으로 어디서 오겠지? 예를 들어서 텍스 리턴이 오겠지? 하면 미리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 데이 주말이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할러데이 시즌 판매의 약 15%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억 4천만 명이 스토어에 가던 아니면 온라인이던 어제부터의 나흘 동안 그런 돈을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액은 뭐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일단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문을 오후부터 열기 시작했잖아요. 보니까 콜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갭, 반스 앤 노블 같은 곳을 보더라도 아 사람들이 쓰겠다 이번 주말에 돈을 좀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어제 문 여셨던 소매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괜찮으셨어요? 미국 큰 소매업소와 같은 분위기입니까? 지금 블룸버그 뉴스는 실업률도 괜찮고 개솔린값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아주 조금 뽀키또, 뽀키또지만 올라가고 집값도 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주식시장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해서 이제 소비자가 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그 제이집페니 같은 큰 백화점은 주로 이제 한 오후 3시쯤에 문을 열었고 이베이처럼 온라인 쇼핑을 주도하는 그런 곳은 모바일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미 추수감사절 전날부터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을 시작했는데 딱 뭐 10시간 정도 어제 보니까 투자가들이 굉장히 그 강한 판매를 예상을 했답니다. 여름 이후에 그 S&P 500의 지수도 이제 최고로 요 며칠 사이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고 파킹나 찾기도 힘들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해서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옷, 장난감, 테크놀로지, 운동복, 향수 끝까지 올해 말까지 세일할 거야 한다는 느낌이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메이시 백화점 같은 곳에서 보기만 하고 백화점이 물건을 다 갖고 있질 못해요. 해서 다시 와서 스토어에 없는 물건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몰이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몰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어제도 그 전통대로 문을 닫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보니까 한 250군데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 몰인데 반응이 괜찮답니다. 해서 어제와 그제 이번엔 별로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의 데일리메일 같은 언론도 매체도 미국이 이번에 추수감사절 판매가 또다시 이제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스토어 판매도 한 13% 여긴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블랙프라이데이 오늘입니다. 31억 달러 수익이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땡스기빙데이 어제 끝났지만 20억 달러 하면은 뭐 50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고요. 베스트바이에서는 여전히 유타 같은 곳 얼마나 춥습니까? 당연히 로스앤젤레스도 이 정도였는데 영화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밤에 텐트를 치고 뭔가를 사겠다고 이제 잠을 잔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LG 것 뭔가 사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메이시스 뉴욕의 맨하탄에는 어제 그 퍼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니까 속에 돋바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전버 또 입고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임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또 임시직으로 고용이 됐다가 일 잘하면 또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 그 쇼핑하는 모습을 사진 사진 또 그 텔레비전에 그 비디오 클립으로 쳐다보니까 월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시면서 월마트의 앱을 확인을 하는 거 다 안 보이잖아요. 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이미 판매가 시작이 됐고 지난해보다 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많은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라디오 서울 광고를 들으시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사야지 되지 요즘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이제 그 힘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고 부자에게서 돈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그 부자가 누구에게서 돈을 벌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팔던 물건이 됐던 숫자가 많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해서 이번에도 역시 그 블루 칼라들을 겨냥하지 못한 힐러리 크린튼 또 민주당의 아쉬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는 꼭 정치 기사가 아니라 모든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 직원이 몇십 명 정도 되는 중간 그룹 정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실제로 뭔가 그 돈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만을 주더라도 그 직원들은 그 회사나 업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지지한다. 이게 이번 선거에서 나온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아침 로이터통신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블루 칼라 민주당이요. 지금도 문제는 경제야. 빌 크린튼 전 대통령이 했었던 그 정말 그 경제라니까 스투핏 하는 그것을 부인인 힐러리 크린튼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데이비 피트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그 선거가 다가오면서 힐러리 크린튼에게 메모를 보냈답니다. 그 이제 캠페인 본부에 보낸 것이죠. 지금 오하이오주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경제에 관해서 힐러리 크린튼이 특히 블루 칼라 근로자 계층을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했는데 끝내 힐러리 크린튼에게 답변을 받지 못했답니다. 계속 그 뒤로도 트럼프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대통령할 수 있겠어요? 라고만 캠페인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졌다는 거죠. 해서 지금 그것을 생각했었던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유권자에게 알려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이 비트라스 같은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굉장히 불만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큰 정책 변화까지도 원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는 나의 말을 들어주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케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케어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서 트럼프에게 결국은 투표를 했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고 많지만 그 아이디어를 펼치려면 실행을 하려면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소용이 없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갔잖아요. 흔히 유권자들에 다가가서 캠페인을 몇 천명, 만 명, 2만 명 모이는 곳에 가서 네, 여러분들 어려운 것 압니다. 제가 가면 여러분들 일자리 다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유권자의 고통을 알. 저 사람이 기질이 저러면 어때? 부자고 돈을 함부로 막 벌었으면 어때? 어쨌든 슐러리클린트는 내 말을 들어주지 좋지 않잖아. 트럼프는 내 말을 들어주기라도 하잖아. 하면서 찍었다는 그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하원 새로운 리더를 선출을 합니다. 30일이 다음 주인가 보죠. 넨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워낙에 본인도 부자고 남편도 부자고 지역구도 샌프란시스코니까 부자여서 안되겠다 싶어서 가난한 동네가 지역구인요. 블루 칼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이라는 곳이 지역구인 팀 라이언이 그야말로 젊은 사람이죠. 넨시 펠로시에 비해서는 내가 좀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원의장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고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과연 내가 앞으로도 이 일자리에서 잘려나가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가.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아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은퇴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민주당이 그런 것을 힐러리 킬린턴 캠프에서 너무나 너무나 못했고 또 하나는 사회와 문화 이슈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동성애자들이 어떻고 뭐 낙태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브레드 앤 버럴 내 입에 빵이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고 밥이 들어가고 쌀밥이든 현미밥이든 밥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등이 추울 때에 아주 개운한 멸치 김치찌개가 됐든 참치 김치찌개가 됐든 먹을 게 먼저 들어가고 나서 사회 문화 이슈를 강조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트럼프는 했고 힐러리 킬린턴은 못했다라는 얘기 힐러리 킬린턴은 도저히 보통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으로 트럼프가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5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버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끝나고 나서 2018년도에 다시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을 때는 하원의장으로 선출돼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하원의원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있기는 있어요. 보면 시카고 쪽에 일리노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의 바비 러쉬라는 이제 이 사람이 내려올 것 같은데 아주 93년부터 30년이나 했으니까 은퇴한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하원의원이 되고 2018년도에 하원의장이 되면서 그 하원의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선거 캠페인 하면 은퇴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되겠죠. 오바마 대통령. 지금 뭐 인기 더 올라갔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집 이사 가는데 백악관에서 다른 곳으로. 그런데 본인이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민주당에까지 막 그 붐을 일으켜서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한 24개 내지 25개가 더 필요하니까 그때 다수당이 218표를 받아서 되고 나서 다수당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주당이 다시 이제 어떠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로 보면 이런 것이고 그냥 일반 우리 생활로 돌아오면 한국에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5명이든 10명이든 어떠한 업계를 이끌고 있는 오넛이라면 당장 뭔가를 그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고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플로이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 따르고 지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2016년 역사상 없었던 미국에 정말 뭐 괴상하기도 하고 예외스럽기도 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진 드러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이 문제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완전히 수그러들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재검표가 됐을 때 실제로 힐러리 퀸튼이 세계주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상무장관으로 유력한 사람이 한국의 IMF가 터져서 회사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이럴 때 그런 회사를 아주 값싸게 산다던가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상무장관이 된다 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파산의 왕 파산에서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 있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 법무장관과 또 국방장관과 함께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가 그 포스트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 나중에는 CIA 국장으로 일도 했지만 아주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외에 여성에게 비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게 힐러리 크린튼이 굉장히 타격받았던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보게만 했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그냥 부인은 아닌 여자에게 그랬다는 이유로 옷을 벗어야지 됐는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무장관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많은 트럼프 당선자 지지자이신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언론이 지금까지 정부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에게 대해서 우려하고 또 많이 이슈도 바꾸고 하니까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도를 멈춰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작은 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엊그제 북한과의 이슈, 협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밖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잡지 뉴욕허가 보도한 거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넘버링 전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480만 표였다고 하면 유권자가 투표를 했을 때 그런데 불과 한 만 표 조금 넘게 만 천 표도 안 되네요. 만 칠백 표 많이 받았기 때문에 16개의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게 되는 미시건주의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나온 것이에요. 트럼프 당선자가 만 칠백 네 표가 더 많이 가졌어 원래 뭐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만 삼천 표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만 칠백 네 표로 결국은 이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투표는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시건주 또 펜실베니아 위스컨신에서 기계로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힐러리 크리튼이 덜 받았다 더 많이 그것보다 받아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미시건주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과학자가 있어서 지금 운동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녹색당의 질스타인 후보가 먼저 이런 것을 재검표를 해야지 된다 해서 돈이 전체적으로 세계주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450만 달러를 모아야지 되는데 지금 거의 모았거든요. 아마 제가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지금 다시 하면 지금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430만 달러 정도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모았던데요. 그러면 재검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스컨신이 재검표를 하려면 오늘 그것을 등록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28일 미시건주가 30일이거든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재검표를 해서 만약에 거의 트럼프와 킬러르 크린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위스컨신도 47% 대 46.9% 그러니까 1% 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고 미시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표 정도 차이잖아요. 펜실베니아도 48.8% 대 47.6%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차이가 가장 높아 봤자 1.2% 포인트 차이죠. 그래서 재검표를 했었을 때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힐러리 크린튼이 먼저 하지 않고 지일스타인이 하느냐 지일스타인은 본인은 대통령이 된다는 가능성이 0%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힐러리 크린튼으로서는 지금 가만히 뒤에서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이 오히려 더 먼저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의 시작은 힐러리 크린튼 캠프에서 먼저 시작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민주당이면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한다고 그만두고 했었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일을 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봐야지 되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재건표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또 재건표가 시작된다고 해서 힐러리 크린튼이 반드시 이긴다는 법도 없고 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 중요한 포스트를 오늘도 아마 누구인가를 발표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 언론보다도 한국의 연합뉴스가 더 잘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너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무장관 지명자로서 유력하게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78살이거든요. 한 번도 정부에서 장관을 해본 적이 없는 윌버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인의 사모 투자 펀드를 갖고 있어요. 윌버 로스 이름을 따서요. WL 로스 앤 컴퍼니 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 조정도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 입니다. 미국에서는 킹 오브 벵크롭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산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이제 처음에는 1970년대 후반에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로스 차일드에 들어가서 한 2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파산 구조 조정 다시 팔고 사기를 해서 회장까지 됐었고요. 1997년도 였었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이제 외환위기가 터진 뒤에 한국에 무척 자주 연합뉴스 표현으로는 한국에 드나들면서 매물을 찾다가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을 첫 사냥감으로 삼았다. 이게 연합뉴스 표현제가 그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층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가지 프로그램 그때는 이제 로스차일드에 있었으니까 그 회사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한라 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 중공업 한라 엔지니어링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참여를 했고 그때 이제 채권단이 그 빚을 탕감해주면 로스차일드가 1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그 빚을 한 번에 갚고 해외에 이제 회사를 팔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나중에는 약속한 금액에 10억 달러의 반도 못 들여오고 나머지는 총수들과 뒷거래로 정부 구조조정기금에서 이제 조달해서 본인은 많이 그 이익을 받았다. 이게 이제 2000년도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본인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 W.L. 워스앤 컴퍼니를 찾아서 차려가지고 한국시장을 누비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이제 2000년 11월에는 외환위기 때 한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정부 표창을 받기도 했고 어느 대통령 시절입니까 2000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됐던 리젠트그룹 지분도 인수했고 차세대 영상이동전화 IMT 2000 사업과 기아 특수강 매각에도 관여했다. 뭐 이것은 스틸일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평양 생명을 동양생명과 공동 인수하기도 했고 2001년도에는 현대 투신 인수를 위해서 AIG 컨소시엄을 꾸려서 8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그때는 최종 협정 협정 협정이 결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가지 일을 함께한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나중에는 100% 이용만 당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사람이 윌버 로스 거든요. 아마 현재로서는 상무장관 지명자로서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당선자 선거 캠페인 하는 동안에 굉장히 환태평양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지만 트럼프 당선자에게 많은 충고 자문을 했고 공화당에 엄청난 기부를 한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물건을 사서 구조조정 해서 되팔고 특히 강철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돈 많이 번 억만장자 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 29억 달러 정도 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고 차관까지 아마 오늘 함께 지명자를 발표할 수도 있는데 타드 리케츠라는 역시 공화당의 큰 기부자고 시카고 컵스 오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TD 어메리트레이드라고 해서 네브라스카 워렌버페시 오마하의 본사가 있는 온라인 브로커 이 트레이더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온라인 브로커를 창업한 사람이 아버지 이기도 하고요. 부자 부자 지금 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아버지도 부자 딸도 부자 남편도 부자 지명자의 남편도 아메이의 설립자 가족이기 때문에 아메이 회장까지 했고 다 지금 부자 부자 부자로 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장관들이 부자이고 정치인이 부자인 것이 크게 흉골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공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의회의원들이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해서 의회에 들어갈 때 이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자신의 재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고 그리고 나서 또 나와서는 컨설팅 같은 것 해서 돈 많이 벌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돌프 줄리안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늘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장관으로 지명을 하는데 돈도 버는 게 어떻게 버느냐도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번 사람을 더군다나 상무장관에다 논다. 그럴 때 계속 구조조정하고 파산시키고 또 사서 이익 많이 남기고 팔고 이 사람이 상무장관에 올라간다? 그림이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자는 노동자층 근로계층을 대변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표를 몰아줬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무장관인데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뉴욕 시장을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미국의 적대 국가와 적대성을 갖고 있는 그룹의 컨설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국무장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럼 밀 럼니라는 사람도 완전히 너무너무너무 부자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된다는 것도 또 이슈는 좀 온건하고 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나오는 사람이 데이빗 피트라우스거든요. 물론 데이빗 피트라우스 하면 군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군 미국 중부 사령부 사령관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이라크 주둔 다국적국 군 사령관도 했고 당연히 나토 일에 참여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외교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군사 전략 가고 스타 군인이고 그런데 데이빗 피트라우스가 잡지 롤링스톤스가 제일 처음에 실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는데 군사 전문가로서 일하다가 CIA 국장을 했잖아요. 2012년도에 혼외관계의 여성에게 비밀정보를 공유했다. 해서 결국은 은퇴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미드 롬니도 싫다고 하고 또 루돌프 줄리안이도 싫다고 하니까 결국은 군사와 전공은 국제관계학을 한 데이빗 피트라우스를 국무장관에 놓는 것 아니냐. BBC 방송과 당사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나를 그렇게 추천을 한다면 예스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고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에 아주 어둡게 했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다시 꽃피우고 싶겠죠. 개인으로서는. 트럼프 캠페인 당시에는 간접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의 반 무슬림 커멘트는 독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와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닉슨처럼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도 닉슨이 핑퐁 외교를 하고 해서 결국은 중국과 문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와 뭔가 긍정적으로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게 데이비 피트라우스 지금 국무장관으로서 유력해 보인다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뉴욕커의 이 내용은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제가 아무래도 내일 좀 차분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는 조금 선거에서 빠져나온 다른 미국의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텍사스에서 지금 한 상원의원이 로컬 학교 교육구가 규제를 하도록 그런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법안이 뭐냐면 부모의 알 권리법 이름 자체가 Right to know 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심리라든가 정서상태에 대해서 부모님께 선생님이나 카운슬러가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도 학생이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또 카운슬러한테 고민을 얘기했었을 때라든가 그런 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법을 코니 버튼이라는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지금 텍사스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공립학교 선생님과 카운셀러가 동성애자 성전환자 학생 이런 학생들의 그런 성향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의원은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냐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 날라스 업저버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자 아이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는데 카운셀러에게도 의논을 하는데 부모에게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그 부모가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죽도록 때릴 것이야 그걸 걱정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 추운데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을 무조건 보호해 줘야지 되는 부모가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논을 하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로 바치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것은 꼭 동성애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신론자인데 부모는 굉장한 원리주의자라던가 그리고 부모님이 도저히 그것을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부모님 쪽으로 아이를 오게 하려면 어떠한 설득을 하려는 노력이라던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기만 한다던가 이래서 다 선생님과 카운슬러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한국적인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알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슈인 만큼 디테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한 18년 동안은 이중언어가 그다지 교육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민발의 58이 통과돼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을 교육구에 따라서 자체적인 어떠한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될 것이요 이중언어 교육은 꼭 코리안 아메리칸 부모님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라틴오 학생들 부모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들이 요즘에는 다른 언어를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더 좋다 해서 이중언어 교육에 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과가 돼서 이것도 73대 27이니까 얼마나 많은 표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 내년 7월에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교가 이중언어 교육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두 번째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난 거의 20년 동안 이중언어 교육을 외면해 왔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른 주로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부족한 선생님을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고요 주민발의안 58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언어가 아니라 영어 온리 교육을 시키는 학교 교육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을 시행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적어도 한 20명 내지 30명의 부모가 이것을 원해야지 되고 그러면 학교가 조치를 취해야지 되고요 심지어는 20명 미만의 부모님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푸쉬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때는 이런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또 인구가 변하고 사회의 분위기 환경 같은 것이 달라지면 이중언어가 좋았다가 아니면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집에서 쓰는 언어와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영어가 원래의 모국어인 그런 아이의 부모님들조차도 요즘은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우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할 때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남녀 관계에서라도 내가 손해보면서 손해본다는 것을 생색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도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것 이외에는 무슨 사회의 제도 규범 같은 것들은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처럼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으로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 이슈를 차기 행정부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지 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이었던가요 사설이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사였던가요 그리고 꼭 중국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은 이미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를 한다는 내용들이 일본 또 영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핑몰이나 샤핑몰에 지하방공호 다 만들어서 대피를 공격이 있을 때 하라고 하고 제가 팜플렛이라고 할까요 또 웹사이트를 보니까 일본의 관계기관의 웹사이트를 보니까 군사공격과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의 미사일의 공격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북아일랜드가 1980년대 초에요 이제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그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면서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미 그러한 준비를 다 하면서 사진 보니까 도쿄공원에는 반 미사일 부대라고 해서 탱크도 이미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일본이야말로 그야말로 핵전쟁을 세계에서 피해자로서 피해 국가로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북한과의 여러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내일 두번 불러드릴게요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 편안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국의 심리학 저널이 발표를 했는데요 부모와 자녀관계 우리 부모는 나한테 거짓말시켜 이런 것을 인식시켜주지 않으려면요 산타할아버지가 존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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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